이렇게 또 어디론가 흘러가려 한다 기다린 적 없어도 나에게 함부로 흘러왔던 시간들, 순간들 아저씨 이쪽이요 어쨌건 이 순간, 어쨌건 열여덟 잠시 후 드디어 시스템을 추가하고 싶었어요 웃음 택시타임 보이라마입니다. 택시타임 보이라마입니다. 미친놈이. 쟤 괜찮은거지? 내려서 확인해봐야 되는거 아니야? 괜찮네 뭐. 넘어지지도 않았네. 가자. 아, 안 넘어졌어. 영아. 엄마 어딨어? 여기 위험해. 딴 데 가서 놀아. 너무 재밌어. 너무 신나? 이리 MD, 아뇨. 감사합니다.